자 이제 4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수신기를 점검 시에 화재 피씨등과 지구 피씨등이 점령되어 복구 스위치를 눌러도 복구되지 않는 3가지 스위치요 단 복구 스위치를 누르면 오프, 떼면 즉시 온 되는 경우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뭐야? 누를 때만 오프고 다시 떼면 온이 된다 이 얘기는 뭐야? 리셋 스위치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복구 스위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증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수신기에서 대표 화재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지구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점등이 됐다는 거예요 저 밑에 쪽에는 각종 스위치 중에서 이게 화재 복구 버튼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동 복구가 되겠죠 이 버튼을 눌렀는데 누를 때는 얘가 꺼지는 겁니다 누를 때는 전기를 다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런데 손을 떼면 다시 전기가 들어오니까 여기 떠 있단 말이에요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구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재 신호였다 일식으로 전기를 끊어서 끊어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일식으로 끊어짐으로써 복구를 시키는 건데 얘를 눌렀다 했더라도 계속 신호가 들어오니까 복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 의심하는 게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여기에 뭐가 들었으면 화재 표시하고 지구 표시하고 지구 표시하고 여기에 있는 거 발신기 있죠 이 발신기 표시 등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복구를 쳐도 발신기는 계속 화재 신호를 주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감지기 자체가 불량인 경우에 있어요 뭐냐면 감지기가 감지해서 화재 표시를 띄웠잖아 그럼 여기서 복구를 치면 전기를 차단시켜서 얘가 복구가 돼야 되는데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감지기가 불량일 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 해당되는 감지기 솔로가 쇼트가 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지기 문제가 아니라 솔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수신기 내부에 릴레이가 불량이나 고장이 나면요 릴레이가 제대로 이렇게 신호 갖다 주지 않으면 릴레이 접점이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화재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복구 버튼이 안 먹는 거죠 쉬운 얘기로 그런 얘기를 써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발신기 누른 버튼이 눌러져 있다 첫 번째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지기 불량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단락이 됐다 네 번째 수신기에 존재하는 릴레이가 불량이다 이런 것들이 복구되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실무형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정리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잊어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번이었고 선반입니다 하루는 수화 설비 분만 수화 설비 배선 기준을 다음에 그림에 도시하시오 표시하시오 내와배선 내와배선 그 다음에 일반 배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비상전환부터 어디까지는 제어반까지는 반드시 내와배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내와 이거는 내열 그 다음에 나머지 내열이잖아요 그리고 기동장식 그 다음에 감지장식 감지기죠 그럼 이거는 내와절 나머지는 내열이니까 이렇게 두 줄로 처리하면 되겠네 솔레노이드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 있고 그리고 표시등 가겠죠 그리고 경보 장식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네 어렵지 않죠 이 솔레노이드 SV라고 하죠 밸브 기동 그 다음에 표시등은 뭐냐면 방출 표시등을 말씀드렸어요 전에 이론할 때 방출 표시등을 했고 그 다음에 경보 장치는 뭐겠어요 사이렌이겠죠 그 다음에 기동장치는 후동 조작함 이렇게 하는 거고 감지장치는 감지기 얘기하겠죠 따라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내용이 좀 생성을 이루시는 분들은 앞쪽에 뭐가 있으니까 이론에 다뤘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용문제를 푸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답안지에다가 자